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선박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신안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는 어선이 침몰해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고 여수 앞바다에서는 선박충돌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선 한 척이 뒤집힌 채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습니다. 해경이 선박 주변에서 수색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4일 밤 11시 20분쯤 신안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24톤급 통발어선인 청보호가 침몰한 겁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승선원 12명 가운데 3명이 다른 선박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어 해경의 수색 과정에서 기관장 1명과 실종자 2명이 잇따라 발견됐지만 이미 숨이 멎은 뒤였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면서 인양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과적이나 선체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인양을 마무리한 뒤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조속 관련 대조기임을 감안하여 최상 여권으로 인양 불가시 인자도 남쪽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인양작업과 선낸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요수에선 선박충돌사고도 잇따랐습니다. 5일 저녁 8시쯤 여수 연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13명 가운데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위성됐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해경은 선박이 서로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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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